안녕하세요. 프렉스입니다. 오늘은 y로 끝나는 단어들이 i 발음이 나는 이 읽기 규칙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합니다. 여러분 읽기 규칙 바로 시작하시죠. 자 일단은 이 단어 보시죠. 이 단어는 여기서는 u가 어 발음이 아니라 우 발음이 나요. 그래서 긴 소리 모음이 나서 우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. 왜 긴 소리 모음이 나냐면 이 y는 자음이지만 모음처럼 쓰여가지고 이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j는 z 발음이죠. 이 j가 중요한 게 지읒 발음이 아닙니다. 입술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. 그래서 줄 리 원래는 이렇게 발음이 나죠. 원래는 y 발음은 어떤 소리가 난다? 이 발음이 납니다. 근데 y가 문장의 맨 뒤에 쓰면 대부분 i 발음이 나요. 그래서 여기는 줄 리 라고 읽으면 안되고 y가 아 이 발음이 나서 l은 리을 발음이죠. 그래서 줄라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. 자 여기 돈 좀 줄라? 돈 좀 줄라이? 그래서 줄라이 하면은 7월이라는 뜻입니다. 여러분 7월은 줄라이 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해요. I like swimming in July 이렇게 쓸 수 있는 바로 7월입니다. 자 다음 이 밑으로 갈게요. 이 단어를 딱 본 순간 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여러분 일단은 얘는 쪼개서 읽어야 돼요. 우리가 조금 긴 단어를 외울 때는 영어 단어를 쪼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이거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음절은 자음 모음 이렇게 되어있는 거 또는 모음 자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를 하나의 이름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음이 있죠. 모음 이렇게 이렇게 세 개로 쪼개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는 o는 어와 아의 중간 반응이죠. 여기서는 아에 가까운 반응을 볼게요. c는 무슨 말입니다. c는 크 u는 원래는 어 발음인데 이 y가 있으니까 얘도 긴 소리 모음처럼 발음을 해줍니다. 그래서 u p는 푸 원래 y는 이 발음이죠. 근데 y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. 문장의 맨 끝에 들어왔으니까 y는 i 발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아 이 이렇게 발음해요. 그래서 occupy 이렇게 읽으면 돼요. 여러분 occupy 하면은 뭔가를 점령하다라는 뜻입니다. i'm going to occupy it. 이것을 점령할 거야. 이런 뜻의 동서입니다. 근데 우리가 막상 얘기를 할 때 occupy 이 말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어느 때 많이 쓰냐면은 여러분 혹시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이 사용 중이죠. 사용 중이란 뜻은 누군가가 점령해서 그걸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. 이게 점령된 사용되어진 이란 뜻으로 이런 식으로 occupied 그런데 이런 단어를 보면은 아 누가 안에서 화장실을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거 나중에 여행 다닐 때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화장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바로 단어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점령하다라는 동사 한 번 더 읽습니다. occupy 좋습니다. 자 다음이에요. 얘도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바로 n은 느 바람이죠. n은 니은 발음입니다. o는 o와 a의 중간 발음 여기서는 o에 가까운 발음 그래서 no 우리 no라고 아시죠? 고거랑 비슷한 발음입니다. t는 t i는 e 발음 f는 f 발음 y는 ae 문장의 멘트니까 그래서 읽으면 notify notify 미국 사람들은 t 발음을 뺍니다. 그래서 notify 이렇게 읽고 있죠. 선생님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. 여기 단어는 y가 있으니까 이 u를 긴 모음 소리를 내주는데 여기서는 y가 있는데도 이 앞에 있는 i를 짧은 발음을 해요. 왜 not hi-fi 이게 아닌가요?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라틴어에요. 라틴어에서 온 거여가지고 이 i 발음 자체가 그냥 t 아니요. 이 발음을 내주면 됩니다. 원래 라틴어는 그냥 발음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읽기가 참 쉬워요. 이 라틴어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영어 규칙 읽기 규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영어 읽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규칙도 있지만 그 규칙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요런 단어들은 아 그냥 여기서는 not hi-fi 라고 읽고 아 여기서는 i가 이 발음이 나는구나. 그래서 notify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. 그냥 하나하나씩 저와 함께 읽는 연습 하면은 여러분 영어 읽기에 자신감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 notify or notify 얘는 동사입니다. 그래서 뭔가를 통지하다 알려주다 라는 동사가 돼요. You didn't notify what I have to do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흘려듣기만 하고 요게 notify 바로 무슨 뜻이다 알려주다 통지하다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만 기억을 하시죠. 자 다음입니다. 자 다음은 s는 s 발음이 나요. u는 a 발음이죠. p는 p l은 ㄹ y가 있으니까 어떤 소리가 난다? 문장이 맨 뒤에니까 그렇죠. i 그래서 supply 라고 합니다. 이 ㄹ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한 번 더 읽어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. supply 이게 아니에요. supply supply 좋습니다. 이 supply의 의미는 공급하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. 공급하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. supply supply 정말 잘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뭐다? 우리가 문장의 멘트에 y가 있으면 아 i로 읽어야 된다.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영어 파닉스 규칙이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다. 그런 것들은 하나씩 외우면서 영어 읽기에 익숙해진다. 이거 여러분 중요하면서 다음 네 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읽기 계속 들어갑니다. 얘도 문장의 맨 뒤에 y가 있어요. 그러면 y는 어떤 발음이 난다? i 발음이 난다. 이걸 기억하면서 다음 갑니다. 그러면 m은 뭐예요? m은 m 수염이 m이요. 이게 아니라 m은 음 발음이 나요. 그래서 m은 미음 발음. 미음 a는 애 발음이죠.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 쉽게 나와요. g는 이렇게 발음합니다. 자 여기서는 이 y가 모음이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i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길게 발음을 하죠. 그래서 i가 원래는 i 이 발음이 나야 돼요. 그래서 맥 나이 파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라틴어이기 때문에 이 i가 i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짧은 이 발음이 소리가 나요. n은 니은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맥 니 이렇게 읽습니다. f는 f 발음이죠. 뒤에 있는 y는 i 발음. 그래서 맥 니파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. 여러분 이게 읽기가 힘드니까 우리 끊어서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끊으면 맥 이거 니 파이 맥 니파이 한 번에 읽으면 맥니파이 좋습니다. 여러분 여러분 제 얼굴이 여기 커졌죠? 그래서 뭔가를 확대시키다 이 뜻이 맥 니파이 확대시키다 그래서 맥니피케이션 하면은 확대라는 명사가 돼요. 여기까지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냥 확대시키다 라는 동사 읽어볼게요. 맥 니파이 좋습니다. 얘가 확대시키다 라는 뜻이죠. 자 다음 아래로 갑니다. 아래 s a s a s는 s a는 a t는 t i는 여기는 자음 자음 이니까 그냥 e 라고 읽으면 되죠. s는 s 발음 f랑 y가 있으니까 y는 무슨 소리가 난다? 문장의 맨 뒤에 y니까 i 발음이 가죠. 그래서 파이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. 그래서 읽으면 satisfy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 t 발음을 죽여요. 그래서 satisfy satisfy 이렇게도 읽습니다. 여러분 이 satisfy or satisfy 의 의미는 만족시키다 라는 동사예요. 그래서 여러분 저의 강의가 여러분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나요?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얘도 일단 어렵습니다. 만족시키다. 어려우니까 우리 읽는 거에 초점을 둘게요. 새로 읽어볼게요. 세 세 티 스 파이 세 이스 파이 세 이스 파이 제가 하나 이걸 지워버렸어요. 그래서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죠. 자 다음이에요. 얘는 조금 쉽게 갑니다. f는 후 알음이죠. l은 리을 문장의 맨 뒤에 y니까 i 발음이 그래서 i 이렇게 갑니다. 한번 더 읽어볼게요. fly 날다 라는 뜻입니다. I'm flying in the sky 이렇게 쓰는 날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혹시 튀기다 라는 동사 하나요? 튀기다는 f r 와이에요. 그럼 얘 읽어보시죠. 얘 읽으면 그렇죠. 후라이 이렇게 읽으시면 안됩니다. f 라면 살려서 f 와 알 발음이 있죠. fry 이렇게 알 발음을 여러분 확실히 내야 돼요. 날다는 fly l 발음이 나오고 튀기다는 fry r 발음이 있습니다. 달라요. fly 따라 읽고 있죠? fry 다릅니다. 자, 마지막 단어예요. a, 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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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, y a는 l 발음 p는 f 발음 l은 리을 발음 y는 i 발음입니다. 그래서 읽으면 apply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영어에서는 강세라는 게 있어요. 이 강세가 있으면 그 강세 있는 앞에 있는 알파벳은 소리가 죽습니다. 이거를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저랑 같이 어차피 외워야 돼요. 자, 여기서는 d의 강세가 있어요. 이 d의 강세가 나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음절 이음절 영어 단어에서 동사일 경우에는 대부분 d의 강세가 있습니다. 어려워지죠? 여러분 갑자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d의 강세가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a가 발음이 죽어서 의와 어의 중간 발음이 돼요. 그래서 얘는 apply가 아니라 apply 발음이 죽죠? apply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. 한번 더 읽어볼게요. apply 얘는 supply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 apply의 의미는 바로 뭔가를 지원하다라는 뜻입니다. 나는 삼성의 이력서를 낼 거야 할 때 I will apply for 또는 to 삼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어디어의 어디어디에 지원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. 여러분 우리 오늘 공부한 거 어렵습니다. 단어가 어려워요. 단어가 이 단어를 제가 다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냥 문장의 맨 뒤에 y가 있으면 y는 i 발음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저랑 함께 오늘 여덟 가지 단어 읽은 거 그냥 한 번 더 읽어보세요. 이거 그냥 여러분 공책에다가 딱 펼쳐놓고 쓰면서 한 번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읽기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. 근데 여러분 야 이거 내가 이거 너무 어려워. 이 어떻게 하면은 영어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읽을까? 와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. 뭐 음절도 모르겠고 강세가 뭔지도 모르겠어. 그러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습니다. 여기 프랭크 샘 영화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재밌게 한 번 영어 읽기부터 공부해보는 거 어떨까요?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강세의 프랭크 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